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뭐 추가하는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에서 내려오 짜자잔 자 계속해서 이쪽에 3d 입체 건물들을 추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 봤습니다 자 요거는 그 엘몰 이라고 해 가지고 패션 패션 관련된 쇼핑몰 입니다 쇼쇼쇼 허 약간 고급 고급 고급스러워 엘몰 아 여러분 이쪽에 뭐 구두도 팔고 옷도 팔고 네 여기 옷도 팔죠 네 정장도 팔고 캐주얼도 팔고 구두도 팔고 정장도 팔고 캐주얼도 팔고 아하 네 요렇게 다양한 건물들을 만들려고 뭐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이 저기 건물 유리창도 빛나고 이쪽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옷 사러 왔습니다 옷 사요 네 내부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도 있는데 반대편은 네 작업을 안할 계획이구요 반대편은 장사가 안되니까 여기는 싹 지우고 벽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엘몰 자 지금 저기 간판이 번쩍번쩍 거리죠 어허 메탈 자 이 건물인데 요 사이로 지나갈 수 있죠 골목길 골목길 어 앉아 앉아 그냥 벽 통과해서 가세요 점프 안가죠 아 이게 점프구나 자 여기서 화이킹 그렇지 골목길 골목길 요렇게 예 요렇게 3D 건물 하나 더 추가했는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좀 더 다듬고 해 가지고 네 작업을 할 거구요 네 2층 3층 유리창 반짝반짝 하게 만들었고 잠깐 이거 전부 다 작업이 되면은 멀티에서 저기 2층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3층에 숨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sheet 튀어나오는 중 차를 타고 뭐 들어가는 중 슈퍼점프 해 가지고 슈퍼니프 하면은 사람이 못 가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6교가 좀 더 가까이 있으면은 저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자 6교에서 좀 더 뛰어 보겠습니다 슈퍼점프 안되죠 슈퍼점프 하세요 어차피 슈퍼점프 해도 못 올라갑니다 옆에 거물로 올라가서 위를 보면 좋네 위에 보고싶어요? 네 알았어요 어디갔냐? 네 내 차 어디갔어? 오랜만에 슈퍼점프네 자 슈퍼점프 하는거 여러분 다 아시죠? 호보 핸들을 한쪽으로 돌리고 호보 틀어서 호보 꺼 그렇지 내려봐 그러면 너무 자동차 놀이터가 쉬운 것 같은데 켜 아 이걸 점프했다 내려오는게 점프했다 내려가면은 잘못 떨어지면은 거의 뭐 우주까지 갑니다 오오오오! 어어wier 녹색 건물 야.. 그라워 어? 얘가 녹색이네? 지붕 녹색으로 했습니다 아!!!! ο 떨어졌죠 여기는 완전 녹색 지붕이네 떨어졌죠 여기 완전 녹색 지붕이네 이쪽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안 떨어집니다 뭐지? 투명바닥 오 그림자가 있어 여기도 가지마세요 여기 투명바닥입니다 저쪽으로 이동할 수 있겠네 저쪽으로 이동 이동 저쪽으로 이동 저기는 너무 안돼요 아 점프 아 잠깐만 우리는 저거 아 그럼 이거 한 다음에 해보세요 지붕 보러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봉사하러 해보세요 지붕은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셨죠? 지붕 다 봤으니까 점프 지붕 없으신 줄 알았네 어?! 나 여기 딱 떨어졌어 여기 우와 여기 딱 떨어졌어 엄청나다 자자자자자 달려~~~ 4444 여긴 뭍 아 커플,พ 어 저쪽 어 갈 수 있을거 같은데.. 아..갈 수 있어요 좀 더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도움닫기를 해서 멀리서 뛰어가겠습니다 아니야 그런가 달려 우고 havoc 으아아아아아앙 시끄러워요 아 벽 올라가는 버거가 있으면 좋을텐데 아 갖췄어 닌자 벽 타는 거 그거 점프로 어? 어? 아 저기 점프 점프 그럴 필요없이 아아 왜이렇게 고생을 하지 제일 높은데 올라가면 되거든요 나 좀 지나가자 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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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그렇지 아 아까전에도 점프였구나 제일 높은거 하면 될걸 자 여기서 점프점프 와하 와하 지지지 완전 나로 아니 저쪽으로 가야죠 우리가 아까 올라가려고 저긴 너무 이런 아파트 저기 가운데 어떤거야 야 다른짓하다가 아무데도 못 올라가 아무데도 못 올라가 어 저긴 어디지 아 저기 아까 테스트하느라고 만들어놨는데 아 뭐야 어 저기 저기 한번 가보여 저거 아까 테스트하려고 만들어놨단건데 네 그래도 자 그럼 일단 여기 점프에 가지고 올라가요 굳이 저기까지 여기까지만 가보여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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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 하시는거에요 아 깜짝이야 어디까지 온거야 아 잠깐 여기서 공사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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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실에서는 절대 이런거 하면 안됩니다 여기서 점프점프 한 다음에 저기 카에 또 차에 또 아하 아하 안 돌아가죠 어 어 마슬라티 따고 그거 그거까지 자 여러분 이 통은 여러분 나의 욕조입니다 자 내가 대장이다 내가 이 공사장의 대장이다 나를 따르라 알아냐 여기 있으면 몸이 굳지 않을까요 여기 공사 왜 이렇게 멈춘거야 언제 끝낼거야 아하 아하 점프트럭 안도 한번 아하 자자자자 못 빠져나가요 못 들어가죠 제가 한번 시험 시험해보는대로 여러분 현실에서는 파쿠로 하면은 그냥 땅에 팍 꾸그러 꾸그러뜨립니다 탈랍니다 죽습니다 팝 콩 합니다 여러분 어 여기는 뭐지 아까 저거 만들 때 테스트했던 원래 이 모양이에요 눈 눈이 있었고 이게 더 좋네 조금 위에도 있고 뭐야 이게 오히려 좋네 어 뭐야 발이 빠졌어 오히려 좋아 요렇게 되어있었죠 근데 원래 여기는 문 같은데 문이 옆에만 있는데 네 여러분 오늘도 3d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nt char States fell ~~~ 계속 요청 뙔 늦을고 안들고 Ver komt 서 ve 하나 둘 것은 ال